야외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 중 멋진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액션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액티비티를 좀 더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액션캠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액션캠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게릴라 액션캠 블랙프로 게릴라 액션캠 블랙프로입니다. 가격은 30만 5천원입니다. 게릴라 액션캠은 초고해상도 4K 울트라 HD부터 FHD 등 다양한 해상도와 60fps 최대 240fps 슬로우 모션을 지원해 영상 촬영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2천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EIS의 전자식 교정 방식으로 손 떨림을 방지하고 수평 수직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해냄으로써 영상의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와이파이 원격 제어로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과 촬영 조작이 가능해 실시간으로 운동 자세 확인 및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컨으로 자유롭게 촬영을 조작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모드로 드라이빙 시 안전선까지 높였으며 수심 30m까지 완벽 방수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액티비티 촬영은 물론 웹캠으로 화상통화, 개인 방송, 온라인 강의까지 가능해 가성비로 평가받는 게릴라 액션캠 프로 어떠신가요? 아카소 브레이브웨이트 액션캠입니다. 가격은 36만원입니다. 아카소 브레이브웨이트는 기존 아카소 브레이브 시리즈 중 가장 최고의 디자인과 성능을 갖췄습니다. 본체 10m까지 방수가 지원돼 수중 액티비티도 촬영 가능하며 방수 케이스 장착 시 물기피 60m까지 견딜 수 있어 어떤 모험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K 해상도로 주민할 때에도 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촬영되며 16배 슬로우 모션을 지원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액티비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8K 타임랩스로 타임랩스에서도 화면 품질이 뛰어나며 XDR 모드로 하이 다이내믹 동영상을 촬영 시 흐려지지 않아 운동 촬영에 적합합니다. 초광각 렌즈로 5배까지 주민 가능한 데다가 조작까지 편리한 아카소 브레이브웨이트 액션캠 어떠신가요? 인스타 360 번 RS 트윈 액션캠입니다. 가격은 71만 9천원입니다. 인스타 360 번 RS는 렌즈가 교체 가능해 적재적소에 사용 가능한 맞춤형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HDR로 선명하고 생생한 액션을 촬영할 수 있으며 360도 수평 잠금과 카메라 자체 플로우 스테이트로 안정화 기능이 탑재돼 안정감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인디저플 셀피스틱으로 3인칭 앵글 및 드론샷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인스타 360 벱을 통해 번거로운 편집 없이 AI에게 바라는 방식으로 편집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5.7K 360도 촬영과 리프레인 기능으로 모든 순간을 촬영할 수 있는 인스타 360 번 RS 트윈 액션캠 어떠신가요? 오프로우 히어로 나인 블랙 액션캠입니다. 가격은 49만 9천원입니다. 새로운 23.6메가픽셀 센서가 장착돼 최대 해상도 5K까지 지원되며 확대 시에도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표현됩니다. 더 커진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이 더 직관적이고 터치가 편리해졌으며 새로운 전면 디스플레이는 셀피 촬영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원합니다. 하이퍼스무스 3.0의 카메라 수평 조절과 부스트 기능을 통해 더 안정적인 영상 결과물을 보여주며 초당 240플레임의 화면을 개최해 최대 8배 슬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 화소까지 지원되며 하이퍼스무스 3.0 기능으로 1080p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지원되는 고프로 히어로 나인 블랙 액션캠 어떠신가요? DJI 액션 투 듀얼 스크린 콤보 액션캠입니다. 가격은 52만 2400원입니다. DJI 듀얼 스크린 콤보 액션캠은 155도 초광각 FOV로 원근감을 더하고 피사게 심도를 높였는데요. 액션위에 맞춤 비구면 렌즈로 가장자리를 또렷하게 함으로써 이미지 왜곡을 줄였습니다. 호라이즌 스티디로 험한 액션 중에도 수평 균형을 잡아줘 흔들림과 회전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줍니다. 카메라 유닛은 내진 방진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으며 최대 10m까지 방수가 되는데요. 고릴라 글라스로 만들어진 렌즈와 터치스크린으로 어떤 액티비티한 활동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배 슬로모션의 클로즈업에서 장거리 샷 전환이 매끄러운 타임랩스까지 거친 액티비티에도 고품질로 촬영되는 DJI 액션캠 어떠신가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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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슬로모션의 장거리 샷 전환이 매끄된 렌즈 돌보족lorian제 nationwide 수도권에 맞춰되는 데이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